1. 행정기출 미니토막사례 서결쓰기 서론과 결론에서 점수가 결정된다. 사례연습 토막사례와 서결쓰기로 시작하라. 사례대비 행정심판 전치주의 음주운전으로 10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 다시 운전을 하여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는 경우 시간적 순서에 따른 불복 절차를 개괄하시오. 제42회 5급공채기출 1998년 공통증렬 제1문설문1 정지기간 중 운전과 운전면허취소사건 쟁점의 정리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란 행정쟁송 절차를 말하며 행정쟁송 절차란 행정법 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심판기관이 심리판정하는 절차를 말하고 이에는 행정기관이 심판기관이 되는 약식 절차로서 행정심판과 법원이 심판기관이 되는 정식 절차로서 행정소송이 포함된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다투기 위한 불복 절차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행정심판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즉,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사안의 해결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제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일반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심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같은 법 제93조 1항에 근거하여 행해진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바 그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의 제결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종심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끝